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8월 17일에 기관 그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권순일이 이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5일 총선에서 집권여당 편들기가 일수였다. 선거 전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심행위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경고 한마디 날리지 못했다. 크고 작은 불씨들이 쌓여서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없었던 선거관리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 이런 내용을 권순일의 과욕이란 그런 제목의 칼럼에서 주장했습니다. 권순일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임을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영수 사무총장의 고백입니다. 8월 21일 날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제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직 공직자의 입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최초의 발언일 것입니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장관급은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4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상당히 문제성 있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발언입니다. 박영수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제의에 출석해서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는 그런 미래통합당 이명수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합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는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이 다시 재차 묻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신 게 맞느냐 이렇게 확인 질문을 던지자 예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총선 바로 직전에 4월 13일 날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거나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여당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직선거법에 그런 것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법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경미한 그런 기부행위라든지 금품 제공행위는 모두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월 15일 총선 이틀 전인 4월 13일 날 약 9천억 상당의 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아동 1인당 40만원의 쿠폰으로 2명의 자녀를 둔 부모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230만 8천명이었습니다. 선거가 내일 모레인 임박한 상태에서 이 같은 정부정책은 박영수 사무총장이 지적한 대로 유권자들에게는 일종의 금품 제공이나 기부행위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됩니다. 현행 공직자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를 일시적이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 위에서 어떤 종류의 금품 제공을 상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14조 115조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각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의 그 배우자는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구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기관에만 금지하는 것이라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는 금지한다.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는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1988년도 영등포구에 당선된 이태섭 후보가 득표수 차이보다는 세면비누를 더 많이 유권자들이 수수한 것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지고 재선거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또한 반드시 검찰 등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하지 않는 행위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 영등포을 재선거 무효 사유 가운데 하나가 고발 의미 부작위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988년도의 영등포을과 관계없이 약 9천억 상당의 세금을 사용해 가지고 자신이 속하고 있는 집권여당에 유리하도록 아동수당을 지불했어. 그것도 선거 바로 이틀 전에 그것은 명시적으로 긴급재난금이라고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종류의 금품 제공이나 기부는 금지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또 고3에 대한 등록 입학금 수업비도 면제하는 것도 선거 전에 실시됐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정부예산 9천 원을 동원해 가지고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 책무를 포기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관급인 박영수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의 고백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4.15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고위공직자 선거와 관련된 고위공직자 입에서 나온 최초의 부정선거에 관한 가능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론을 펼치고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이 검색창에 공데일리라고 누르시면 네이버든 구글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